안녕하세요! 여러분은 요리하는 자동차 입니다! 오늘은 요리하는 요리 입니다 ! 나랑 엄청 올려서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지코바로 지떡지떡을 만들고 라면사리를 추가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지코바로 지떡지떡을 만들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지코바로 지떡지떡을 만들고 있어요. 팍! 우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짠 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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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보인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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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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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슴사림 아.. 너무 매워 와 너무 맵다 와 너무 맵다 너무 없어 먹어야 겠어 그리고 보個人 물 어디 Stack 데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